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2킬 10킬 1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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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K 10킬 12킬 10 hacia 10킬 10 12 11 12 12 휘핑몰 뭐야 이XX 슬리브 총 뒤로 한판 빼야돼 혜수 친구가 뭐하는거 같았어 나 힘없고있어 쟤 왼쪽에도 올라왔다 여기 올라왔다 지금 3번 바이디 파이팅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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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길 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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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이아만 쎄 어 쎄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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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 Brittany 금방 1번 할게 오토바이 뼈 가는거 아니야 하나있어 2기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싸우는거네 잡았어 열 샷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톱평평 사람이 하나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 저는 뱃뿔을 더이 짝을든 다운 사람이 있다! 박아 죽여! 니가 날 막으면 어떡해 깨끗이야! 감자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? 왜 안 죽어! 저기 왜 안 죽어? 어? 아 스쿼드지! 3마리다 이거 자 이제 그냥 쩔어! 이쁜게 이제 치워! 요거는 왜 안 죽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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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. . . . 첫번째 9시 잘 되겠다 여기다 잡을때리 bed 죽을때라 죽었어 다행히 야야야 뭐해 다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